이야 정말 즐거운 무대였습니다. 데이트가 참 즐겁네요. 그렇게 부러워요. 두 분은 혹시 어떤 데이트 하고 싶으세요? 승리 씨는 어떤 데이트 하고 싶으세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놀이공원 가가지고 아 재밌겠다. 놀이공원 타면서 회전문마 같이 이렇게 아 좋겠다. 나는 이어폰 이거 나누고 좋은 놀이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 이거 있잖아. 저도요. 풋풋하다. 저도 데이트하고 싶어요. 저도 놀이공원도 가고 거리도 함께 걸어줄 수 있는데요. 같이 해드릴까요? 좋은 생각인데요. 같이 하도록 하죠. 다음 무대에 만나볼까요? 다음 무대에 우리 신화의 앤디 씨가 큰 화제를 받은 신인이죠. 이천군도 화제의 신인이죠. 점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봄의 목소리죠. 지선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안녕 마마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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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 난 사랑이 참 두려워 힘들고 아파도 행복해서 멈출 수 없잖아 미안 마마 이제 날 버리고 가죠 너를 다치게 할 사랑으로 또 울게 할 테니 안녕 마마 난 바보 같은 말을 그만 떠나가 안녕 사랑아 다시 나를 찾아오지 마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잘 가 안녕 마마 그 사랑을 보내줘 가지고 싶어도 버려야 해 사랑은 끝났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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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영원히 영원히 I will wait for you 안녕 사랑아 널 만나 정말 많이 행복했어 안녕 사랑아 다신 내 곁에서 울지마 안녕 사랑아 이젠 나를 떠나 행복해야 해 안녕 사랑아 다신 내 곁에서 울지마 I will wait for you 영원히 영원히 I will wait for you 마마 안녕 길거리에 도착해 멍청이